아라비아 왕세자도 다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그런 길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합니까. 윤석열 MBC 배제는 헌법 수호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듣는 기쁜 단어입니다. 헌법을 수호한다. 체제를 수호한다. 참 중요한 것이죠. 이 발언 뒤에 용산청사가 싸움판이 됐다. 전용기에서 특정 기자를 그냥 맨담한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취재에 응한 것은 아니다. 거의 외교주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성원 덕에 연속되는 중요 외교연사를 무난히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남아시아 순방이라든지 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대접한 거라든지 이런 걸 다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외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기자들 사이 약간의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가 선택적 언론관이 아니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선자세에서 자유롭게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관계에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조재연이 하고 조재연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안되요.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했다고 할 때 이거는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대한 판결을 드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동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천대엽 덕수상구와 성균관대학을 졸업한 조재연 이 3인의 판결문을 두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같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중은 알 수가 없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취재를 담당하는 mbc 기자가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 말투 보세요. 대통령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기자하고 언론 담당관하고 설전을 벌렸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대통령의 책무조인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의 사슬 제목입니다. 민주당 이제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탈번전을 하겠다는 건가 야당이 예산까지 집권당 행세를 하고 대선 때 국민 심판을 거부한다는 이게 다 뭡니까 조선의보가 부정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질지 이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물로 보는 겁니다. 이 가짜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근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조선의보는 표면에 드러난 비상적인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정말 통제랍니다. 오호 통제라 이 나라가 근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대선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흔들겠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들이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 사기 문제를 못 다룬지는 못 다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안을 다룰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잘하면 임기를 끝까지 가겠다면 질질 끌려갈 것이고 선거는 대피할 겁니다. 하는 것마다 방해를 할 거니까 잘못하면 뭡니까 중도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일은 보시기 바랍니다. 집권한 지 여러분들 1년도 안 되는 정권에 민주당이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야당이 예산까지 집권당 행시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여당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들 뜻대로 정부 예산을 떠들고치고 있다. 근본 이유가 뭐냐. 가짜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근본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답해야 될 차례인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수호라는 것은 nbc 여러분 기자대 전용기 탑승 거부 차원에 적용된 것이 아니고 선거마다 선거 사기를 통해서 표를 도독질해가지고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고 가짜 대통령을 만든 심지어는 3구 대통령 선거에 도차도 200만 표가 넘는 표를 여러분들 전산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조작을 해서 여러분 0.73%대 10%의 격차가 날 선거를 0.73%로 줄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대통령이 못 내놓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당하고도 싼 겁니다.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악과 타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악도 여러분들 그냥 보통 악이 아니고 거대한 악과 타입하는 순간 그 악은 악의 조건이지 뭐죠. 선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드라카 교수가 하신 명언이지 않습니까. 악과 손을 잡으면 악과 손을 잡는 순간 뭡니까. 그 소위 손을 잡는 조건이나 악의 조건이 선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조선의보 여러분 사슬 보게 되면 정부 원안을 마음대로 고쳐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인 겁니다. 우리 헌정사의 여야 갈등이 숱하게 있었지만 이런 야당은 처음입니다. 왜 이런 야당이 처음입니까. 선거를 도둑질할 수 있으면 모든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세발의 피입니다. 나중에 탄핵도 추진할 겁니다. 이 양반들. 다음에 그럼 2024년 총선에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 안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조작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준비가 돼 있고 선거 사기는 뭡니까. 다섯 번 여섯 번 경험이 있는데 2024년 총선을 선거 사기 전산 조작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보습해야 됩니다. 우리 헌정사의 여야 갈등은 숱하게 있었지만 이런 야당은 처음이다. 이런 야당은 뭡니까. 선거 사기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계속 여러분들 컴퓨터로 만들어 온 사람들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냐. 그래서 동갑내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사안을 정말 잘못 판단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안정된 집안에서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 악이 당신의 가족도 파괴할 수가 있고 국가와 민족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몰락의 구렁텅이로 내몰 수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 시나리오와 기획을 그것을 깨부실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나라가 어려워질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후반부에 거의 선거 4기의 종착력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제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탈원전으로 복귀하겠다는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기술 개발 사업이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예상 전액 사건을 주장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아무것도 협조 안 하겠다는 겁니다. 헌법 수호 헌법 수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에 책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유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mbc 기자의 전용기 그런 탑승을 거부하는 그 차원의 헌법 수호와 아니고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선거를 지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해야 되고 백성들이 전체주의 체제의 나락으로 여러분들 그냥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을 못하시게 되면 그러면 뭐 그거는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